아 아 아 자 두개 하 아니 뭔줄이 어떻게 끊어졌길래 거실까지 다 튀었어요 자 이번엔 이쪽 예 잡아요 어 있어요 하나 있다 그래요? 그것만 주면 되요 딱 하나 비었어 다 쌓았어요 자 그냥은 안 되죠 마지막인데 네? 내가 이거 이렇게 열심히 찾아줬는데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? 네? 뭘 나랑 데이트할래요? 네? 아니 무슨 데이터나 무슨... 이 나이에 그게 뭔... 우리 나이에 데이터하지 언제예요? 내일 내일 회사로 올래요? 신사업 관계자 발표회에 있는데 박복희 씨는 관계자잖아요 네? 아 슬로건 수상자야 아니에요? 음... 내일 그거 끝나고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.